오늘의 디저트는 오봉베르에서 다양한 크로아상과 빵을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가슴살 가슴살 치즈가 너무 좋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잘 먹었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았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는 불닭노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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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콩나물 이번엔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요 웅 매콤한 식감 매콤한 고추 매콤한 고추 고추 영광한 치킨 너무 맛있어 참깨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육수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로 끝! 뺏기 딸기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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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맛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매운 맛은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고춧가루 매콤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리였습니다